한번 봐볼래요? 계약의 성립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걸 하나 정리하는데 얘는 무조건 샘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계약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립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조건을 하나가 뭐였어요? 여기가 주관적 그 다음 또 하나가 객관적 요건을 갖춰야 되죠? 주관적인 건 아까 상대방이 합의가 돼야 되고 이건 또 객관적인 내용이 합의가 돼야 되죠 그럼 두 가지 조건을 갖추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만약에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하나가 합의가 안 될 수 있잖아요 하나가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걸 불, 성립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불, 성립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불, 성립이 되면 계약 자체는 성립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효라든지 아까 취소, 그 다음에 차고의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당시 시험에 나왔던 게 28회 때가 어떤 게 있었냐면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홍콩에서 미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이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 사람은 물건 한 개당 10달러라고 계약을 했어요 10달러라고 계약을 했는데 미국 사람은 자기 나라, US 달러라고 10달러를 계산한 거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은 홍콩 달러로 10달러를 계산한 거예요 그럼 결국은 10달러라는 어떤 내용 자체가 합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 자체는 완전히 판이하죠 그래서 주관적 상대방은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내용이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얘는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된 거거든요 끝이 뭐라고 나오냐면 이때 계약은 차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US 달러, 홍콩 달러 차고 같네 차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넘어간 사건에요 그럼 이건 틀린 거지 차고의 문제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불성립된 거예요 불성립이 된 거니까 얘는 뭐라고요? 차고의 문제가 나올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게 일치가 안 됐으니까 계약 내용 자체가 계약은 내용적 동그라미, 객관적 연결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대방 동그라미 여기 뭐예요? 주관적 동그라미 합의가 있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취소의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계약이 성립되려면 성립되는 모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양가로 2번에 뭐라고 했어요? 청약과 승낙 이렇게 색깔이 있는 거 메모리 펜으로 발라보세요 이렇게 쭉 한번 그어보고요 그다음에 넘어가면 뭐가 있나요? 넘어가면 3번에 의사실현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넘어오면 의사실현 보이죠? 여기 의사실현 바르고요 그다음에 여기 교차청약 바르세요 이렇게 그래서 계약 자체가 성립되려면 이 세 가지가 있는 형태예요 이 세 가지를 구별하는데 처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 청약과 승낙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청약과 승낙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보통 이런 거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맺으려고 하거든요 이때 갑은 을한테 뭐라 그래요? 내 집을 1억에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내 집을 1억에 사세요 그러면 이 집을 1억에 팔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집을 구체적이죠 1억에 팔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럼 갑은 1억에 팔겠다는 게 확정되어 있는 거잖아 확정되어 있고 구체적이란 말이야 그리고 1억이라는 것은 이 누가요? 매도자 갑이 가격을 결정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을하고 합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청약은 일방적, 확정적, 구체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커피 자판기 생각하면 아주 쉽다고 그랬죠 커피 자판기 있죠? 밀크커피 300원, 프링커피 300원 쭉 가다가 고급 커피는 400원 그럼 구체적이죠 그렇죠? 구체적이죠? 그럼 가격도 누가 정한 거야? 자판기 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거죠 그 다음에 300원만 넣어라 그럼 내가 커피를 쏟아주겠다 확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청약은 일방적, 구체적, 확정적 그래요 그때 을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얘한테 당신 집 1억이면 너무 비싸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8천이라고 내용을 변경했어요 원래 내용은 얼마예요? 1억짜리죠 8천 불렀죠 그럼 계약은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돼요 1억이란 청약이 없어지고 8천이라는 청약을 하게 된 거지 그때 이 갑이라는 사람은 8천은 너무 싼데? 8천 말고 다시 9천 그런다고 9천 그럼 8천의 청약이 없어지고 9천이란 청약이 나온 거죠 이해 돼요? 그때 누가요? 을이 9천이면 적당한 가격 같아 하고 승낙을 한다고 이해 되나요? 그래서 두 개의 의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대립하다가 어느 순간에 합일점을 찾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제 같이 정리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1억에 팔겠다고 청약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1억에 사겠다고 승낙을 한 거야 그럼 두 개의 의사가 합의가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쪽은 재산권 한쪽은 돈이잖아 그럼 뭐가 성립된 거죠? 매매 계약이 어떻게 돼요? 성립이 됐다 이렇게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된 겁니다 이런 형태로 됐죠?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매매 계약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지금 궁금한 건 청약이라는 거하고 승낙이 뭐냐 이걸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청약에 관련된 내용하고 승낙에 관련된 내용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섞어가지고 처음에 내는 거야 청약은 승낙은 그럼 승낙 거를 청약으로 갖다 놓고 청약 거를 승낙으로 갖다 놓는 형태로 문제를 섞어가지고 내는 형태를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먼저 청약이 먼저 들어오잖아요 보이신가요? 청약입니다 청약만 있다고 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건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승낙이라는 의사가 들어와야 됩니다 1번 청약은 여기 일방적, 확정적, 구체적 의사표시다라는 거 보여요? 가장 울고 먹는 것은 확정적이다, 구체적이다 이걸 가장 울고 먹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판기 300원 그러면 300원이라는 게 집어넣어야 커피가 나오지 그 앞에서 10원만 깎아줘 그런다고 깎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다음에 구체적이죠 밀크, 프링커피, 설탕커피 구체적이에요 백화점에 가면 마네킹 앞에 정찰가가 붙어 있잖아요 윗돌이, 아랫돌이 타이, 신발 밑에 보면 가격이 써져 있어요 정찰가가 그럼 구체적이죠 윗돌이, 아랫돌이 타이, 신발 그 다음에 확정돼 있잖아 가격이 그렇죠? 그러면 이게 확정적, 구체적 그런다고 그래서 정찰가가 붙어있는 상품은 청약이에요 청약의 유인이에요 청약이라는 거에요 청약 정찰가가 붙어있는 거 편의점에 가면 가격표가 붙어있잖아요 정찰가가 그건 청약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이 청약과 유사성을 뜨고 있는 게 청약의 유인이다 라는 게 보이죠 이 청약의 유인은 뭐냐면 상대방이 청약을 해오도록 꾀어낸다 꼬셔내는 것을 유혹한다 이런 말이에요 유혹한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상가 건물을 분양하거나 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광고 같은 걸 해요 속된 말로 우리가 찌라시라고 한가요? 이렇게 종이 같은 거에다가 우리 집은 남양입니다 화장실이 두 개입니다 광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청약의 유인이라 그래서 이 광고를 본 사람 당신이 우리한테 청약을 해오도록 꼬셔내는 거야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뭐요? 아파트 뭘 하는 거예요? 분양광고를 했죠 그리고 이걸 청약의 유인이죠 이걸 청약의 유인을 한 거야 그러면 욕을 받은 사람이 누구야? 을이죠 우리 가만히 보니까 화장실 두 개네 괜찮네 하고 얘가 얘한테 뭐요? 내가 당신 아파트를 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뭐라 그래? 청약이라고 한다고 이해 돼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오 미안해요 다 팔려버렸네요 그럼 뭐야? 승낙 안 하겠죠 그럼 계약이 성립이 안 되지 그런데 얘가 사겠어요 하면 얘가 안 하겠어요 하고 승낙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 같은 거 우리가 분양할 때 회사가 현대든 삼성이든 자이든 간에 막 광고 때리잖아요 김포 어느 신도시 한강 신도시 하고 광고 때려 그게 뭐예요? 청약의 유인이야 그럼 내가 그거 보고 오 괜찮네 한강 신도시는 올라갈 것 같아 하고 내가 떨려 떨려 어디에 분양사무소 가서 제가 청약서를 집어넣죠? 내가 청약자가 되는 거야 고객이 청약을 했어 그런데 그 회사가 다 팔렸어 완판이에요? 그럼 승낙을 안 하는 거고 접수하세요 접수해가지고 받자 승낙이 되는 거고 이해 돼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면 청약의 유인하고 청약의 차이점이 뭘까요? 청약의 유인과 청약의 차이점 청약은 확정이죠? 그렇죠? 청약의 유인은 불확정이에요 확정적 의사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뭐라고 해요? 불확정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재래시장에 가보면 재래시장에 이렇게 뭐라고 해서 바구니에다가 상추 같은 걸 담아가지고 판다고 할머니들이 메인자리 들어가지 못하고 변두리에서 시장도 영역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변두리에 있어야 되는데 메인자리 들어가면 난리나요 다 그래요 얼마나 다 먹고 사는 게 그렇지 뭐 변두리에 있다고 근데 보면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박스 같은 걸 잘라가지고 2천 원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써져 있는 경우가 있고 안 써져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럼 2천 원이라고 써져 있는 것은 청약이에요 2천 원에 이 바구니에 상추를 팔겠다 안 깎아준다고 그건 그럼 좀 깎아주세요 100원만 깎아주세요 안 깎아줘 덤으로 더 준다고 가격은 안 깎아요 근데 만약에 상추만 놓여 있고 그리고 가격표가 없어 그리고 가끔 뒤집어 하면 스프레이로 꺼내가지고 물도 뿌려 이게 싱싱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게 뭐야 사 사 청약의 유인인 거지 그럼 이거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줘 안 깎아줘 이건 깎아줘요 100원 200원 빼줘 이해 돼요? 그러니까 정찰가가 붙어있는 건 청약 정찰가가 안 붙어있으면 청약의 유인이라고 아셨죠? 그래서 분양광고가 아주 대표적인 거야 상가 분양광고가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청약의 유인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나요? 없어 없다고 알겠죠? 아파트 분양이나 상가 분양은 사기에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청약의 상대방 이건 체크하세요 청약은 누구한테 하는 거죠? 청약은 누구한테 특정인 동그라미 여기 특정인 동그라미 불특정 상관없어요 청약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습니다 내 집을 사세요 1억에 팔겠습니다 특정인 불특정 신문광고 같은 거 하잖아 요즘 가끔 나도 보긴 한데 요즘은 재밌더라고요 홈쇼핑 같은 거 하죠? 홈쇼핑은 뭐야? 청약이 유인이 아니야 청약이지 가격이 나오잖아 옆에 13만 5천 원 나오던데? 그렇죠? 그건 청약이지 그럼 청약인데 불특정 다수 인액이 청약을 하고 있는 거지 전화 걸어 전화 걸어 그거 아니야 이거 물건 13만 5천 원에 판다니까 그렇죠? 좋다니까 입어봐 입어봐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전화하잖아 그게 승낙인 거야 접수되는데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인 불특정 상관없이 한다고 불특정 이게 대저히 무슨 말인지 홈쇼핑 보라고 홈쇼핑 그 다음에 청약도 의사표시니까 효과는 언제 발생돼? 도달주의 도달이 되면 효력이 발생하고 도달이 되면 철회할 수 없어 이거 빨간색 철회할 수 없다 왜 도달이 되면 철회가 안 되는 거죠? 자 봐봐요 봐봐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1억에 사세요 하고 청약했죠 1억에 사세요 하고 청약이 됐잖아 청약이 됐으면 이게 지금 도달된 거잖아 그럼 을이란 사람은 어떻게 할까 을은 갑이 1억에 판단해 자기 집을 그럼 시세 확인해 보겠죠 그 다음에 대출이 얼마나 나올 건데 또 확인해 보겠죠 아니면 심지어 대출까지 받았다고 받았는데 갑자기 갑이 집 안 팔아 그래버리면 을이란 사람은 불치게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래서 일정 기간 청약이 도달되면 철회할 수 없도록 돼 있어 그럼 그 철회를 못하는 게 영원히 못하느냐 그건 아니야 자 청약을 할 때 청약 시 기간을 정해놓은 게 어디 있어 야 12월 31일까지 해주세요 대답을 그럼 이때까지 청약 못하는 거야 그 다음에 청약 시에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 그냥 막연하게 내 집을 1억에 사세요 하고 해놓고 기간이 안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럼 이건 언제까지 이건 상당 기간 동안 처리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쉬는 시간에 오셔서 상당 기간이 이게 며칠이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나도 몰라 이걸 어떻게 하겠어 중고 자전거? 그럼 한 3일? 집 10억짜리? 그럼 한 보름?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상당 기간은 판사가 판단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궁금해할 필요 없어 그래서 청약을 할 때 물어볼게 청약을 할 때 승낙 기간을 반드시 정해야 된다 OX X요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면 언제까지 처리하지 못한다 그 기간 동안에는 청약을 처리할 수 없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다면 상당 기간 처리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그래서 청약을 할 때는 꼭 승낙 기간을 정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 되나요? 유치할 수 있잖아 처음에 나온 거야 방금 그래서 여기 청약은 도달이 되면 처리할 수 없어요 여기 있네 승낙 기간이 정해지면 뭐라고요? 그 기간 중 승낙 기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상당 기간 하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애울 건 아닙니다 줄 안 쳤어요 자기들만 치고 있어 다만 도달이 되면 철회가 안 되는데 철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유보라 그래 유보 자 무슨 말이냐면 청약을 할 때 청약을 할 때 내가 청약을 12월 31일까지 승낙해 주세요 근데 혹시 먼저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한테 미리 팔겠습니다 그건 양해 바랍니다 하고 덧붙일 수 있죠 그러면 내가 도달이 됐다 하더라도 12월 31일이 아니라 중간에 누군가 사가 버리면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걸 유보라 그래 유보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게 홈쇼핑 같은 거 보다 보면 잘 팔리는 물건은 30분까지 시간이 돌아가잖아 오른쪽이나 볼죠? 막 가고 있다고 시간이 근데 뭐라고 하냐면 시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뭐가 돼 중간에 완판이 되면 더 이상 팔 수가 없어요 그런 멘트를 하죠 그게 유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원래는 시간까지는 팔아야 되는데 시간이 되기 전에 완판이 될 수 있잖아 미리 그리고 그런 걸 유보조항이라 그래 유보 내가 너하고 결혼할게 청혼했지 근데 을녀가 나를 또 좋아하더라고 을녀가 먼저 결혼한다고 하면 내가 을녀한테 가야 돼? 유보 이해 돼요? 이런 거 상대방이 동의는 나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빨간색 4번 빨간색 이거 빨간색이고 제가 빨간색 색이 쳤네 하나 둘 세 개 보여요? 잘 나오는 멘트야 청약자가 뭐 하면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이 상실됐어요 그래도 그 청약은 유효 보여? 유효입니다 청약자가 돌아가셨죠 내 집 1억에 사 그랬단 말이야 근데 상대방이 승낙했잖아요 돌아가신 거야 그럼 계약은 누가 이행해? 상속이 맞아요 상속이 이행하면 돼 그래서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그 청약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해 되죠? 자 5번 청약 시에 승낙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첨장에 가면 청약 시 승낙기간을 반드시 정해야 된다 그럼 X가 되죠 자 청약자가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몰라요 자판기 커피 뽑아 먹을 때 자판기에서 음료수 빼봐 먹을 때 이 자판기업자가 누군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고 먹잖아요 그런데 첨장에 가면 청약 시 청약자가 누구인지 표시되어야 된다 O, X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네요 됐죠? 자 이제 승낙을 한번 봐볼게요 승낙 자 승낙은 뭐라고 했냐면 이 승낙이 뭐예요? 승낙은요 승낙은 승낙을 뭐라고 하냐면 청약에 대한 뭐라고 하죠? 확답이라 그래요 청약에 대한 확답인데 이게 확답의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답의 의무가 없어요 구속력이 없다는 거야 이해 되나요? 이런 것과 같은 거야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갑이 을한테 내 집을 1억에 팔겠다 단서를 붙인 거예요 팔겠다 그런데 12월 31일까지 당신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내 집을 사는 걸로 알고 계약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덧붙여서 청약을 한 거야 그런데 을이 정말 12월 31일까지 아무 말을 안 했나 봐 이의 제기도 안 하고 그럼 계약이 성립된 거야 안 된 거야? 또 고민한다 자 다시 사례를 바꿀게 안 할 수가 없어 그 사례를 자 감남이 을례한테 을례한테 난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어 12월 31일까지 승낙이 없으면 결혼하는 걸로 알고 예식장 잡아서 준비할게 하고 덧붙여서 청혼을 했어 청약을 그런데 을례가 같지 않아서 대답했겠어? 안 했다고 그럼 결혼하나? 같은 말이잖아 그렇죠? 확답의 의무가 있어 없어? 구속력 있어 없어? 없다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의 제기 안 하면 반성하지 않으면 계약을 승낙으로 승낙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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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다는 본다는 청약을 했어 그럼 여기는 확답을 안 했죠? 안 했다면 계약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래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반성되지 않는다면 승낙한 걸로 본다라고 덧붙여서 청약을 한 거지 그런데 구속력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확답이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지문을 내긴 하더라고요 간혹 눈에 보여요 그게 구속력이 없으니까 대답을 안 해도 계약은 성립이 안 돼요 이 돼요? 두 번째 이건 빨간색 청약은 아까 특정인 불특정 청약은 불특정인 해도 되잖아 백화점에 가면 마네킹 앞에 서져 있잖아요 그런데 승낙은 반드시 누구한테만 특정인에게만 해야 돼요 특정인 그래서 여기는 불특정인에게는 안 돼요 청약자에게만 해야죠 내 집 사겠다고 당신 집 그 다음에 이거 빨간색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했어요 그럼 뭐가 돼? 새로운 청약이 되는 거고 새로운 청약 기존 청약자가 승낙시 계약은 성립될 수는 있어도 일단 이건 새로운 청약이에요 아까 갑이 얼마에 사라고 그랬어요? 1억 그런데 을이 얼마에 산대요? 8천이라고 했죠? 그럼 1억이라는 걸 변경해버린 거잖아 내용을 그럼 1억이라는 계약은 성립이 안 된 거고 8천이라는 새로운 청약이 나온 거야 그럼 새로운 청약이 나왔을 때 기존 청약자가 누구야? 갑 1억이라고 불렀던 갑이 그래 8천이라도 내가 사면 팔겠다 라고 기존 청약자가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은 될 수는 있어요 일단 새로운 청약인 거지 이건 승낙이 아니에요 변경을 가해버렸기 때문에 제 말 이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청약은 도달주의가 청약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조심할 건 여기 격승발 이거 격승발이라고 그래요 이걸 격지자 간의 승낙은 발신주의거든요 자 어떤 거냐면 자 이렇게 나눠놓으면 이거네요 청약은 아까 청약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청약은 대화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격지자가 있어요 그러면 대화자라는 건 이렇게 지금 전화통화를 하거나 이걸 대화자라고 하거든요 격지라는 의미는 뭐냐면 시간상의 거리예요 제주도에 있는 사람하고 나오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이건 격지자가 아니에요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전화통화를 하고 있어 그럼 대화자야 이해 돼요?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나오고 전화통화한다고 대화자라고 그런데 여기 김포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일산에 살고 있으면 가깝죠 그런데 편지를 보네 편지를 보면 2, 3일 걸리겠죠 그게 격지자야 여기서 말하는 격지라는 것은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상 격지자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청약은 대화자든 격지자든 전부 다 뭐예요? 도달주의가 원칙인 거야 그런데 문제가 승낙이야 승낙은 대화자일 때는 뭘로 가요? 도달주의인데 여기 격지자는 뭘로 가요? 이건 발신주의야 그러면 그려보면 이거예요 여기서 아까 갑이라는 사람이 1억에 사세요 라고 청약을 했어 5월 1일 날 이게 되죠? 그러면 이게 도달이 됐어 누구한테? 을에게 거꾸로 쓸까 그냥? 미안해 5월 1일 5월 3일 날 도달 됐어 됐죠? 그럼 이 을은 이 청약을 보고 고민하겠지 그리고 여기서 청약을 언제까지 해달라고 했냐면 여기가 5월 31일까지 있나? 5월달이? 31일까지 됐어 그럼 5월 31일까지 승낙을 해달라고 했다고 기간을 정한 거죠 그때 얘가 고민하다가 얘가 이거 을이 5월 6일 날 승낙을 했어 그럼 여기 승낙이 돌아가겠죠? 그럼 며칠 날 도달래? 아니 갑에게 며칠 날 도달하냐고 1, 2, 3이니까 1, 6, 7, 8이네 5월 8일 날 도달한다니까 갑한테? 도달은 언제 한 거야? 5월 8일 날 발신은 언제 한 거야? 5월 6일이죠? 계약은 언제 성립돼? 5월 6일 날 계약이 성립된다고 왜? 발신이니까 이게 격지잖아 시간이 날짜가 들어가는 건 격지거든요 이게 발신할 때 계약은 성립된다고 알아들어요? 근데 요건 있어요 조심할 거는 아까 5월 31일까지 기간을 정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5월 을이 5월 30일 날 발신해가지고 6월 1일 날 도달된 거야 그러면 승낙기간 지나서 도달이 된 거죠? 근데 발신은 그 안에서 있잖아 그래서 계약은 성립이 안 돼 그럼 이게 발신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기간 내 5월 31일 그 기간 내 도달됐다는 전제에서 발신을 따지는 거라 근데 지금 이건 이미 바깥에서 나와버렸죠? 도달 자체가 그러면 아무리 발신을 이 기간 내에 했다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걸 외울 때는 이걸 안 낼 거예요 이제 작년에 이걸 냈어요 비슷한 재작년에도 냈고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게 이거예요 격 승 발 이라고 하는 거 격지 자간에 뭐라고 격지 자간에 승낙은 발신주의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격승발을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것까지만 해볼게요 통상의 연착은 뭐냐면 잠깐 봐봐요 아까 가비을한테 언제까지 승낙을 해달라고 했어요 여기서 언제까지 30일까지죠 그럼 5월 30일이 승낙기간이잖아요 이해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도달된 거야 여기서 6월 1일 날 그럼 승낙기간이 지나서 도달된 거죠 어? 그럼 계약 성립이 안 된다고 이걸 연착이라 그래 연착 늦게 도달했어요 연착됐어요 기차가 연착 늦게 왔다는 거지 그럼 연착은 계약은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런데 이걸 뭘로 볼 수 있냐 새로운 청약으로 봐요 새로운 청약 지금 6월 1일 날 도달된 게 누구야 의리 승낙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도달한 거죠 누구에게 갑에게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승낙기간이 지나서 도달된 거니까 이건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거고 단지 갑이라는 사람은 고민해 보니까 뭐 팔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그냥 늦게 승낙이 왔다 하더라도 얘가 승낙할 수 있겠죠 이걸 새로운 청약이라 그래 그런데 갑이 승낙을 하면 그냥 늦게 도달했다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될 수 있다고 이건 새로운 청약이니까 제 말 이해되나요? 그러면 다른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제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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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요 아까 이것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섞어요 아까 청약의 3개 정도하고 승낙의 4개 정도를 섞어가지고 이걸 연결을 잘못시켜 어떤 연결을 잘못시키냐면 예를 들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청약은 특정인 불특정인에게 할 수 있잖아요 승낙은 특정인에게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앞뒤로 바꿔버리는 거야 청약은 특정인에게만 할 수 있다 해놓고 밑에 승낙은 안 써 어떤 미친 사람이 청약과 승낙을 다 쓰겠어 그럼 비교가 돼버리는데 그래서 지금 한 2번이나 3번에다가 청약은 특정인에게만 할 수 있다 특정인에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멘트가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청약과 승낙이 시험에 나오면 가장 쉬운 시험이야 계약법이 왜 쉬운지 아세요? 계약법이 쉬운 이유가 계약법은 양이 적어요 양이 적어서 실제 기출문제만 잘 응용하면 거의 8, 9개를 맞춰요 기출문제만 그래서 예상문제를 보는 것보다 이 계약법은 기출문제를 보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패턴이 달라요 감옥별로 다 다르거든요 이게 새로운 걸 하지 않아요 계약법은 항상 기출문제를 응용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정리했죠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의사실현 보인가요? 의사실현 3번 이 의사실현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혹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유료주차장이에요 유료주차장 그럼 이 갑이라는 사람이 유료입니다 유료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은 여기가 유료주차장인 걸 몰랐어요 그냥 공터인 줄 알고 여기다 차를 파킹한 거야 그런데 유료주차장 앞에는 원래는 뭐가 있어요? 가격표가 있다고 30분당 얼마 그게 청약이거든 이해 돼요? 그런데 얘는 못 본 거야 후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한 두 시간 놀다가 돌아왔어 차를 빼려고 하는데 돈 내라는 거야 그럼 얘는 그걸 모르고 차를 파킹한 거죠 그럼 얘는 뭐라고 그래? 나 몰랐다 유료주차장인지 그냥 공터인 줄 알았다 하고 우겨도 얘는 돈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 왜? 계약 성립된 거야 얘가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어요 계약이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계약은 성립이 됐는데 두 시간 전부터 계약이 성립된 거냐 유료주차장인을 알았을 때부터 계약이 성립된 거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파킹할 때 그러한 사실이 있을 때부터 계약이 성립되는 거야 안 때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청약자의 의사 필요 관습에 의해서 승락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인데 여기 보니까 승락의 의사 필요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라는 거 보여요? 사실이 있을 때 이게 뭐예요? 사실이 있을 때 이게 안 때가 아니라고 인식할 때 이게 아니라고 아까 차를 파킹할 때라고 그 사실 파킹할 때부터 계약은 성립되는 거라고 그럼 이 사람은 두 시간치 요금을 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자 다시 청약과 함께 송부된 물품을 사용해버린 거야 내 건 줄 알고 그냥 뜯어서 썼던 거지 그럼 돈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마트 같은 데 가보면 대형마트 시식코너가 있잖아요 하나 주워 먹다 하면 애들이 목맨다고 그러니까 물을 쌓는 코너가 있잖아 그 500ml짜리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냥 먹여버려 그렇죠? 이게 돼요? 그런데 먹였을 때 그거 계약이 성립되는 거냐 뚜껑 다른 순간 돈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된다고 그런 것들이 의사실현이에요 그런 거 가서 식당에 갔더니 부패야 그렇죠? 하나씩 주워 먹어 돈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 자 거기 의사실현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그 다음에 교차청약 한 번 봐봐요 근데 여기는 시험에 나오잖아요 요거밖에 안 나와 요게 요걸로 바뀌는 거 안때 인식할 때 요걸로 바뀌는 게 시험 하나예요 한 질로 한 질로밖에 안 내야 자 그 다음에 교차청약은 청약만 두 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찌집봉한다고 하는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내 집을 1억에 사세요 하고 날아가고 있는 거지 그때 을이라는 사람은 갑의 청약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지금 못 들었어 도달이 안 됐어 아직 을에게 도달이 안 됐어 근데 을은 갑의 집이 마음에 든 거야 야 갑 내가 당신 집 1억에 사고 싶어? 하고 또 청약을 한 거야 그럼 청약이 몇 개? 두 개 갑의 청약, 을의 청약 근데 내용이 일치되잖아 사람도 일치하잖아 주관처 그럼 굳이 승낙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이걸 교차청약됐다 크로스됐다 그럼 계약은 언제 성립돼요? 이게 문제죠? 그럼 동시에 도달하면 상관없는데 양청약이 도달할 때 근데 얘는 5월 1일 날 얘는 5월 2일 날 도달이 된 거야 그럼 도달 날짜가 다를 수 있죠? 그럼 언제예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인데 양청약이 동시에 도달하지 않고 따로따로 도달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언제 성립돼요? 나중 청약이 도달할 때 성립된다 나중 청약이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돼요 그래서 여기를 바꿔요 나중 도달을 뭘로 바꿔요? 먼저 청약이 발신할 때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는 의사실현하고 교차청약은 처음에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이 두 개밖에 안 바뀌니까 거의 대부분이 메인이 누구예요? 메인이 청약과 승낙 쪽으로 문제가 바뀐다는 거지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갑자기 총인종이 울려요 나갔더니 포장지에 쌓여있는 음식이 있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주문한 적은 없어 동생이 주문했는갑다 하고 가져와서 포장지 뜯어가지고 먹어볼대 그렇죠? 어디에 해당돼요? 의사실에 의한 계약 성립이에요 그거 먹었으니까 돈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계약 성립돼 버린 거라고 제발 이해 되죠? 그 정도만 체크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 자 여기가 한 문제 갖고 배정이 된다고 이거 놔두셔도 되고 이해 됐죠? 집에 가면 무조건요 원래는 계약법이 몇 번이에요? 65번부터 해가지고 64번까지예요 계약법이 10문제 그럼 65번이 계약의 종류가 안 나오면 청약과 승낙이 이 부분에 포진된다고 여기는 어차피 임대차니까 마지막 문제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요즘은 A형과 B형이 없잖아요 올해부터 없어졌어요 작년부터 그러니까 옆에 눈만 돌리면 열심히 풀고 있는 사람 있죠? 보일 수 있다고 왜? 아니 바르게 살인 것도 괜찮긴 해요 알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10문제가 나온다고 그래서 계약의 종류가 안 나오면 청약 승낙이 제일 먼저 나와요 이게 아까 계약의 종류는 아까 있었죠 8가지 9가지 정리한 거 그게 줄이고 그거 없어지면 얘가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보인가요? 어? 보였어요? 이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은 얘하고요 어디냐면 167페이지 와보세요 아니, 여기다가 167페이지 참조 이렇게요 167페지라고 써놓는데 167페지가 위험부담이에요 보이신가요? 위험부담하고 나와 있어요 자, 그것과 이게 두 개가 연결이 돼야 돼요 이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은 독자적으로 문제를 내기는 좀 어렵고 두 개를 연결하는 문제로 문제를 냅니다 보통은요 혹시 우리 이것부터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언제였던가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민총에서, 민법총 측에서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을 나눴던 거 기억날까요?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그거 나누고 싶게요 잠깐만 봐봐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에 있고 을하고 이 집을 1억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거예요 매매계약을 언제 했냐면 5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고 그 이행 날짜를 6월 1일로 이행 날짜를 정했어요 잔금치라고 마지막 등기 넘기는 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집이 계약할 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4월 30일 날 이게 소실이 된 거야 그러면 이 사람과 갑과 을은 그 전에 확인을 했었어요 집이 있는지 없는지 이틀은 말이죠 그러고 나서 5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한 건데 4월 30일 그 심야에 자정에 불이 나가지고 타버린 거야 누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홀라당 타버리니까 이 집이 누군지를 몰랐던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 쓰고 나니까 오후에 전화가 온 거야 집이 불타붙다고 그럼 계약을 하기 전에 이미 집이 소실된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지금 제 말 이해 되나요?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미리 소실이 된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걸 원시적 불능이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요 불가능하다 그럼 계약은 성립이 됐나요 안 됐나요? 됐죠 됐는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미리가 이미지 이미 뭐라고 했어요? 소실이 된 상태에서 그걸 계약한 거야 이걸 원시적 불능 이렇게 불러요 원시적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그럼 원시적 불능은 여긴 계약은 성립이 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원시적 불능이죠 그럼 원시적 불능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얘는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수 없으니까 무효가 될 거예요 무효가 여기까지가 내용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매도자 이건 매수자잖아요 지금 그럼 매수자는 5월 1일 날 집 팔아먹을 때 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어야 돼 안 했어야 돼? 했어야 돼 그런데 이 친구가 만약에 선이 플러스 과실이 없어요 선이 과실이 없다면 그냥 무효이고 끝나는 거야 무효이고 끝나는 거라고 그런데 문제는 얘가 악의가 있었거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원시적 불능이 된 거죠 그때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계약 체결상 이걸 과실 책임이라 그래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발생이 되면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신뢰 이익을 배상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신뢰 배상이라는 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자가 지불했던 경비 교통비 식사비를 손해배상으로 물어주세요 이게 신뢰 배상이라 그래 신뢰 배상 그런데 얘가 악이고 과실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뭐가 있었어요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행하기 전에 중간에 어떻게 돼요 집이 소실될 수 있어요 5월 20일 날 그럴 수 있죠 그럼 계약을 할 때는 있었는데 계약 이후에 계약 체결 후죠 체결 후 체결 후에 뭐가 된 거예요 불능이 된 거야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걸 이걸 후발적 불능이라 그래요 후발적 불능이 되면 얘는 유용가요 무용가요 얘는 유효가 되는 거야 이렇게 계약은 유효인데 중간에 소실이 된 거죠 이 소실이 됐을 때 누구에 의해서 소실이 됐느냐를 가지고 따져요 이게 누구에 의해서 소실이 됐냐 불가능하게 됐냐 만약에 매도자 갑이 불을 질렀으면 뭘로 가야 돼요 갑이 매도자가 질렀다 그러면 나중에 채무 불이행 책임 그 다음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목저문이 소실됐다면 이걸 위험부담이라 그래요 위험부담 다시 와볼게요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을 먼저 구별하세요 원시적 불능은 뭐예요 계약을 체결하는데 체결 전에 이미 목저문이 소실된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거 후발적 불능은 계약을 할 땐 집이 있었는데 이행하기 전에 이 중간에 소실된 걸 후발적 불능이라 그래요 그럼 원시적 불능은 뭘로 가는 거예요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예요 그럼 원시적 불능이나 후발적 불능은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계약이 성립이 된 거라고 성립이 됐으니까 무효 유효를 논하는 거야 이거요 이거 잘못 공부를 예를 들면 2년 3년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떨어져요 나는 그걸 알거든요 2년 3년을 했는데 계속 시험에 떨어지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그냥 대충 봐요 대충 여러 번 봐요 열심히 대충 여러 번 열심히 보는 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물었을 때 답변이 나올 때 항상 그거 한 글자씩 빠트려요 그럼 점수가 안 나와요 한 글자를 못 찾아내더라고요 그걸 그러니까 제가 항상 반복하는 건 꼼꼼히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걸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원시적 불능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후발적 불능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나오는 거 지금 이걸 가지고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위험부담을 쭉 논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시험은 실질적으로는 아까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아니라 167페이지 오면 위험부담이라는 거 보여요? 여기 보인가요? 이거 167페이지 이게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 밑에 보면 여기 나와 있고 사례가 있잖아요 사례 보인가요? 이 사례가 4개예요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뒤로 넘겨가면 4개가 있다고 4개가 그 4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 4개를 반드시 그 4개를 가지고 시험을 내는 거니까 자 그러면 잠깐 화장실 갔다 오면 이거 보고 동시행까지 볼게요 알겠죠? 잠깐 갔다 오세요 해야anka 이버지 현 nap 2개 5개 闲 4개 4개 5개 4개 공유 너무 3개 6개 12개 ㅋㅋㅋ 5개 2개 5개 이케 6개 6개 12개 4개 금속 6개 6개 5개 17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